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난 예배드리는 분들, 해외에서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을 말씀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예수님의 산상수은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산상수은은 세상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땅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입히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가 얼마나 새롭고 놀라웠던지 마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밝혀 있어요. 예수께서의 말씀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세인 서기관들과는 가르치는 내용이 전혀 달랐다. 왜냐? 사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는 다르지요. 서기관 바리션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늘 하라 하지 말라요. 하라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완전 율법적 메시지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해가지고 인간의 삶 속에 완전히 족쇄를 채우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메마를 깼어요. 그야말로 얼굴은 웃음이 없고 율법 속에 사니까 늘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삶이 드라이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한 이 메시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들은 메마른 심령에다가 담배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오늘 잔양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유라고 크게 외쳐라. 그야말로 잡힌 자들에게 참 자유, 참 해방을 그렇게 메시지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예탈을 깨고 생명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게 되니까 이들이 모여 큰 충격을 받았다. 오늘 잔양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장세기 3장에서 해방된 48장 운명에서 빠져나온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위대의 신분을 가지고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방이다. 나는 자유다. 잔양 들으면서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잔양대는 이 잔양을 선택해놓고 보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걸 지금 다 외워가지고 그냥 잔양하는데 내가 지금 몇 주 가나 보고 있었어요. 몇 주 가나. 그런데 계속 가고 있네. 계속 안 보고 얼마나 그 잔양대 하면서 잔양을 다 외워가지고 잔양하니까 얼마나 또 그 잔양이 그 삶 속에서 영향을 입히겠어요. 여러분들 또 잔양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외치게 하여 자유주옵사사 참 자유라는 게 구속됐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압제당할 때 우리 해방될 때 해방! 파리로 해방! 얼마나 외쳤어요. 여러분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을 감격하면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될 때마다 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나는 율법에서 빠져나와 완전히 나는 복음 속에서 참 자유, 참 행복한 자다. 그걸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율법 듣다가 복음 증거하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치유가 됐던지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말이에요. 완전히 치유되고 새로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새로운 눈이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답났습니까? 이 답나야 돼요. 이 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과 똑같은 똑같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때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산상순 보고 말씀하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제가 팀합숙을 그렇게 받으면서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로그램 싹 다 없애버려요. 그전에는 간정집회, 집회 해가지고 프랭카드가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얼마나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유수까지 써놓고 내 죽으면 이 찬송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그렇게 문제와 사건들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동에서 이곳으로 이 땅을 사와가지고 지상 5m짜리 조립형 건물을 짓는데 개척한 지가 3년 지났으니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한 2백 명이 됐는데 그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팔아받치고 다 팔아받치고 집 없는 사람들은 무주택자 융자금이라고 있었어요. 그까지 해가지고 다 그렇게 받쳐가면서 이 교회를 하는데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리스 자금을 썼는데 리스 자금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걸 안 갚으면 바로 법원에서 바로 원장 공개입찰 들어왔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공개입찰 통보 온 상태에서 팀합숙 갔다고. 팀합숙 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텐테레스 타입이 다 이루었다 라는 그 메시지가 내가 영격을 확 받으면서 다 끝났다 끝났다. 내가 미쳤구나. 왜 그렇게 내가 뭘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나. 이제부터 다 풀어내면 싹 다 합시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왜 전도도 하지마 하는 게 아니라 대여줘. 하면서 막 큰 소리만 먹었어요. 대여줘.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대여집니다. 소아다한테 말을 주워들어가지고 막 외쳤는데 아니 이 뭐 가양동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정하려고 오잖아요. 옆에 사람들 오면 그래도 오면 어디서 왔습니까. 안내라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전도는 되어지는 거 하지 말아니까 전부 가만히 앉아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이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날아가니까 법원에 날아가 물어봤어요. 이게 공개입찰이 되면 얼마나 좀 남을 수 있냐고 조금 남을 거래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조금 더 기분 나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때는 다 팔아봤죠. 사골에서 살았어요. 저기 삼천리 아파트에 조그만 아파트에 다리가 끝에서 머리부터 밖에서 부딪힐 정도로 그걸 티코티코 타고 다니면 똘이 냈는데 이게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등기 날라와서 공개입찰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 날아가고 조금 남으면 그거 다시 개척하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염려 걱정 없어요. 어떤 문제와도 괜찮아.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해방이에요. 뭐 그 무엇도 나를 잡을 수 없어. 어떤 문제와 사고도 나를 올가낼 수가 없다고요. 전에는 뭐 문제 생기면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벌벌벌벌 뚫고 밤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는데 필요없어. 그때부터 내가 금식을 안 합니다. 15년 금식을 하면서 철했던 내가 안 합니다. 이제 어디 하느냐. 24 무신기도. 물건 다 먹고 그냥. 맨날 금식하면서 쩔쩔쩔. 그냥 그릇카 종교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은. 내 뭐 고생이냐. 교인들 고생 무신장에서 내가 고생 무신장 시켰어요. 반 죽였어 그냥. 전도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막 뺑뺑이 돌리고 그냥 막. 모든 문제가 오히려 더. 문제 오면 올수록 뭐 문제 없습니까? 그 이유도 문제 무신장만이 와. 그것이 다 발판이에요. 그것이 다 새로운 기회의 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속에 있는 참 감사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목회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기초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삶. 영적 기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기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된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메시지로 산상수원을 결론 내렸어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문제 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인생은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어서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모든 문제를 다 넘어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4제자 되시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님께서 건축자 비유를 통해서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들으면 모래 위에 어떻게 집을 짓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래는 우리나라 모래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토양 자체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땅 전체가 섞여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파도 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을 들어갈 때 들어간 것이 어디 들어갔냐 파문 들어가 또 계속 들어가 무너지지 않아요. 무슨 기계를 부착해 놓고 그런 거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개미 구멍처럼 뚫혀있는데 하나도 안 무너져요. 사람 하나 찍으면 옆에 벽 헐을 옆에 긁어가지고 집어넣고 끝이야.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말하는 모래는 달라요. 평소 때 보면 진흙처럼 맨땅처럼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 토양이 그 질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질 않아요. 언제 드러나느냐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창수란 말은 뭐예요? 큰 물이 그냐마나 막 물이 내려서 넘쳐 흐르는 창수 홍수가 나가지고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이러면 이런 상황이 처해가 되면 그냥 다 드러나지요. 그런데 어떤 위기상황 속에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전혀 몰랐는데 모래 위인지도 몰랐는데 집안이 약하니까 쫙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뭐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 막 무너지지 않고 다 집안이 약했어요. 기초가 약해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무너지는 기초가 단단하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사람의 인생을요. 흔히 건축으로 비유합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초를 닦고 거기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인생도 똑같아. 그런데 이런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미국 뉴욕 메네탄에 가면 고층 빌딩들이 쫙 숲을 이루고 있죠. 어디 걸을 수 있느냐 거대한 안반청이 뉴욕 그 바닥에 띄기 때문에 빌딩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층 빌딩인 롯데 월드타워 월드타워가 123층이 몇 시원 60층 106,3층 게임도 안 되죠. 123층 높이 555m 엄청 높죠. 이 초고층 빌딩에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밑에 그 밑에 화강암 안반청이 있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까지 안 내려가면 빌딩을 지을 수가 없어요. 허가가 나질 않아요. 롯데 월드타워가 얼마나 하중을 받고 있냐 75만 톤 75만 톤의 하중을 받고 있어요.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 38m까지 되라 지하 38m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화강암을 만나 화강암 그 안반청에서 길이 30m 또 내려가 길이 30m를 내려가는데 직경 1m 파일 108개를 박아 그 위에 박아놓고 그 위에 좌우에 72m 2m 두께 6.5m 되는 거대한 거대한 초대형 기초 그야말로 매트를 그 위에 딱 깝니다. 각종 신기술을 다 집약해가지고 이 건물이 진도 구도까지 지진이 났을 때 구도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많이 남아 칠도도 안 납니다. 그런데 구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순간 최대 풍속 80m 불을 몰아쳐도 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안반청을 기반으로 확실한 기초공사를 그렇게 해야 초고청 빌딩이 들어설 수 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초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요. 끝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튼튼하게 잘나가는 것 같지요. 아주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닥쳤을 때 그 기초가 어떠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있어요. 그 기초가 세상에 부귀, 영화, 명예, 물질, 권력 그쪽으로 시작된 기초 같으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그냥 오늘 바람이 부러지면 그런 것들은 다 무너져 무너져 버려. 하루아침에 그냥 평생 쌓아놨던 것 다 무너져 버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투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또 정, 몽헌 현대구려 회장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열애인들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세워놨 그거 한 방에 그냥 검찰 조사받으면서 다 자살을 하고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지요. 자살하면 끝납니까? 문제가 없어집니까? 영웅적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한 선택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생의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인생의 기초를 잘못한 거예요. 전부다 이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비바람 몰아칩니다. 누구나 다 몰아칩니다. 우리가 어떤 기초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인생 기초 왜 사냐 뭐 때문에 사냐 뭘 기준했냐 사도 바울은 골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둘이 다른 니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 것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초 신앙 고백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성 될 때 반성 될 때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반성 이 뭐예요? 여기에 담아야 돼요. 결론 나야 돼요. 태풍은 불게되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어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답 났냐 답 안 났냐 문제 사건 와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문 심장 심절 18절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예수님을 누구를 하더냐 질문하고 난 후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따르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다시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지구촌에서 처음 고백한 거예요. 최초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예수님도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리알리 너의 현륙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뤄오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어디에 교회를 세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예원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개인이요. 여러분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왜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교회가 시험들이 자빠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안 났기 때문에 그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그냥 시험되는 겁니다. 뭔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한여름 날씨 비 왔다 구름 났다 햇빛 났다 왜 그래요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하나는 인리없니 원망하고 왜 그래요 그거 다 가짜예요. 다 만나서 그래요. 뭔 갈등이 있습니까 뭐 어른이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부터 어른이 있고 갈등은 갈등대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신자나 신자나 똑같다니까요. 일심 저심 지속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 다음 난 사람 기초가 예수가 거기서대로 딱 된 사람 된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거 안 된 사람은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기고 시험들고 낙심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답 안 났다는 증거거든. 답 난 사람 피곤한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아멘 그런 게 없다니까요. 갈등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시험 없습니다. 다 앞에서 오봐. 왜 예수가 글소인데 뭐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문제도 예수님의 글소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뭐 갈등이 있고 뭐 걱정 있어요. 뭐 잠 못 자고 뭐 고민하고 그거 다 여러분 기초가 잘못된 거 언제 문일지 몰라. 그거 다 가짜예요. 지금 정신 바짝 살았어요. 진짜인 것처럼 시험하면 안 돼요. 답도 안 나오고 답 나온 것처럼 그래가 막 충만 눈이 안 보여. 대부분이 그래요. 안 보여.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에 집을 짓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의 삶을 이렇게 해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영계 모든 성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유일성의 믿음을 확 꾸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이 날 때마다 그리스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눈으로 해석하세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스도 눈으로 봐야 돼요. 내 감정 내 자동심 내 기분 내 이 눈으로 바라보면 내 속에 참지삼정이 확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서 너 아프고 나 아프고 서로 아프고 눈물을 찍찍 흘리고 맨날 울고 울고 항상 아멘 지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일 게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널 감사하고 모든 합리가 서로를 이룰 거니까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터를 어디에 바꾸어 줘야 돼요. 우리만 바꾼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지금 터를 잘못 달아 자살하잖아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울릉한 사람 병원 사람이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면 끝나냐 말이요. 끝나면 죽을 사람 많아요. 안 끝나니까 살아있지. 불신자들의 인생의 터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불신자의 인생의 터를 기초가 뭡니까? 요한봉 8장 44절이에요. 너의 아비 마귀 마귀에게 났으니 너의 아비 욕심들을 너의 행하고자 하는 도다 끊임없이 마귀 시킨다고 있어요. 세상 풍속 우리나라 풍속 싹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풍속 우리나라 보물 1호 다 불상해요. 전부다 우상순배가 우리나라 최고 보물이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 우린 저주받은 땅에서 지금도 우리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세 3장에서 마귀신보라는 저들을 끊어내줘야 돼요. 이 마귀 자식 이게 뭐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요. 근본 문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요? 영적 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막 끊임없이 끊임없이 막 그냥 우울증 뭐 뭡니까? 불면증 공황증 끊임없이 약이 없으면 잠도 못 자. 이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아 죄의 삭시 뭐요? 죄의 삭시 사망이요. 본인만 사망합니까? 사망이 뭐요? 사망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영구를 말합니다. 사망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후대들까지 이 대물림이라 자식들까지 제사 지내라 세상 풍속 다 짜서 가지고 살도록 저주받은 인생의 털을 바꾸어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바꾸어 줘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털을 바꾸어 주는 전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 속은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뭐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하시면서 산상수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본문 24절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리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사람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 특징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고 말씀 듣고 끝내버리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리에 지은 사람이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재농 건축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의 비결도 하늘의 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듣기 본문에서 듣고 행하는 것은 한 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산상수원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참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내선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걸 한 번 듣고 끝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각인 뿔이 체질화될 때까지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뿔이 내려지고 체질화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원의 설교를 포함해서 여러분 오늘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내면 절대로 여러분과 안됩니다. 주중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쭉 들으면 몇 번에 여섯 번 들으면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쭉 들었어요. 저는 계속 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테이프가 찍찍찍찍 느려지면 찍찍 소리 날 정도로 그때는 그랬어요. 테이프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한 50번 들으면 찍찍찍 소리 나. 같은 소리가 또 놓으셨네. 또 놓으셨네. 말씀이 얼마나 달고 달고 단지 말씀이 달고 꿀송이버 달단 소리를 처음 해봤어요. 말씀이 달았어요. 여러분 귀에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또 듣고 싶고 기다려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반석같은 믿음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글에 돼야 그 들어와야 내가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끝났다. 뭐 기억도 안 나. 매주일 나와야 설교 들어. 몇 년 들어. 몇 십 년 들어. 하나도 없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하나도 말씀이 그 각인되어 있지 않다. 아무도 끝나버리는데. 지난주 설교 뭐요? 뭐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아무런 말씀의 의지에 검을 내리는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다 뺏겨버렸어요.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가지고 틀어놓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R2G 방송 사무실에서 있나. 계속 틀어놔요. 틀어놔요. 계속 틀어놔요. 사도 바울은 골로서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화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선밋의 삶을 살지셨습니다. 선밋 아시겠어요? 최정상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그 사람은 최정상으로 자기 분야의 최정상으로 만들어준다고 사업은 사업은 사업으로 여러분이 머리를 하도 그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선밋으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선밋되게 하여 주옵사사 특별히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해 놓치지 마야 될 것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은 똑같이 불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비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얼음이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답이 났다고 해서 결론 났다고 해서 얼음이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흔들려고 하는 우리가 흔들려고 하는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다 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오고 있어요. 순간순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 무너지지 않는 날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인 기저스 이 안에 있으면 오히려 역경 속에서도 놀랍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다. 거기서 전도래가 열매를 맺어. 심지어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가 교도소가인데 거기 전도래가 열매를 맺어. 어려운 중에서 어려운 중에도 열매 맺는다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덕징이 그겁니다. 이 보건관인 사람은요. 이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에서 도리어 열매를 맺어. 열매를. 요셉이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있는데 문제사건이 안 왔습니까?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 속에서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부모님과 생입을 하고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에서 후회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보디바라의 집이 총무가 되었어요.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자리를 잡았는데 또 한순간에 강간 미수제로 교도소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인생이 왜 안풀리나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체스를 낳아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꼬이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뭐가 있냐? 가슴속에 은약적 이 가슴속에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스미스의 비전을 가지고 스미스 이 의식이 있었다고 그냥 너희가 달라 자랄 때도 형제들하고 달랐어요. 형제들하고 달라 같은 배달한 형제들은 형제들하고 달라 같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달랐어요. 스미스의 의식이 있어요. 노예가도 달라 스미스의 의식이 있어요. 감옥 가도 달라 스미스의 의식이 있어요. 이 스미스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은약 가진 사람은요. 은약 빚은 사람은 노는 게 다릅니다. 자존심이 세다 안 세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문제사건 그런데 말려들어가 이런니 저런니 고주할 매주할 그런데 휩싸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요셉이 이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은약의 비전이에요. 은약의 비전 스미스의 의식이 있길 이 스미스의 의식 엘리트 의식 의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시시하게 말꼬리 하나에 무슨 문제 하나에 중리사니 그렇게 안 돈 몇 번 흔들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하고 가짜 다이아몬드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중 간별법 다이아몬드를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물에 떨어뜨리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내려가면서 빛이 사라져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 내려가도 빛이 그대로 있어 여기 진짜예요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거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전혀 그 빛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빛이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죠. 어려움이 닫히죠. 더 믿음이 더 확실해지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의 능력은 뭐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빛이 나지요. 내 안에 세상의 빛이라 빛이면 내가 빛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가 빛이지 나를 통해 빛을 지는 거예요. 우리 영계 모든 성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영적 진리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거기서의 빛을 바라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다 되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19로 미국이 급속도로 미국이 최고로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절대 마스크 안 쓰던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마스크 쓰고 공식성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데 잘 보면 코로나 통해서 유독 기독교만 교회만 그렇게 압박을 강하게 해요. 천주교 불교 말도 안 해요. 천주교도 확진자 오고 안 해요. 기독교 교회만 교회만 물론 이단 신천지 역량이 컸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일부 교회도 좀 있지만 이건 정말 극소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25% 하니까요. 기독교인이 엄청난데 교회만 많은 행사 축소를 명령합니다.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교회만 집중 교회만 그렇게 공식 예배 다른 거 하지 말아 얼마나 잘 하는지 세멸하게 다 해요. 속으로 구역 예배 이런 거 들면서 하지 말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세요. 지금 여의도 피보 갔다 보니까 식당 나오는데 점심때 회사원들 나오면 식당 수백 명이 앉혀서 먹고 있더라. 아무도 마스크 안 넣어 없어. 수백 명이 식당 여기 앞에 도쿄 식당 에도 어젯밤 집 가는데 차가 지나가기 힘들게 꽉 대놓고 먹고 있어. 수백 명이 먹고 있어. 그런데 교회 모임을 못 하게 법 적을 못 하게 못 하지. 법을 지켜야 되니까. 기독교 변정가 조지 맥도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갈수록 반기독교적 상황이 심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반기독교들이 일어나서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는 경우가 더 강해질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이분이 이런 답을 줬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실천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삶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와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알아야 됩니다. 친구들 가족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라는 반석 위에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현장이 변화되는 직장이 변화되는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역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반석에 지은 집을 짓고 모래에 지은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근절해야 돼요. 지금 성교대회가 시작되어 이번 주간에 성교대회 중화 성교가 뭐예요? 나라 언어 물 건너가야 돼요. 다른 영혼 살려내는 게 성교.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서론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생활비 정도 주는 것 가지고 성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성교 대회 때 금요일 날 여러분 들어보세요. 금요일 날 방송 방영이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성교위원회에서는 차량이 없든지 노후됐든지 이래가지고 성교사들이 성교해야 되는데 그 차량이 없어서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이런 분들을 사로 지금 사주자 이래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어요. 저도 했어요. 지금 이번에 차량전달식을 금요일 날 할 거예요. 다음 주 그렇게 하기로 돼있어요. 그래서 한 번 모았더라고 차 한 대 해가지고 한 대 보냈고 지금 몇 대를 해야 되는데 목표가 있더라고 저도 동참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영원들까지 보금을 증거하는 수준 높은 영적 성교위원회 이게 최고의 성교위원회 이래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구경만 알지 말고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원을 마무리하면서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지식적 삶이 아니라 정말 변화와 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실천적 삶으로 참으로 여러분이 반석같은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지혜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인생들이 다 되기 하야 주옵사사 반석이신 예수의 시도가 나완기의 힘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야 주옵시고 인생의 비바람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새로운 은혜와 도리어 더 큰 응답을 받는 놀라운 증거들이 시작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